갑작스런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, 누구도 원치 않는 비보였을 텐데요. 특히 도내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았습니다. 재가동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 끝마저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. 강동혁 기자입니다. 아동용 레이를 생산하는 도내 한 업체는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.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에도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한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희망 때문입니다. 4년 전 정부 방침으로 갑작스럽게 일터를 등졌지만 현 정부 들어 조성된 남북화의 분위기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.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자 기대감은 걱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가동은커녕 놓고 온 장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.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개성공단이 무조건 저희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북경제 경색이 증명하니까 이걸 다시 정말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.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휴업 한 곳을 제외하고 6곳이 신락 같은 기대로 마스크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휴폐업을 막기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사업 컨설팅, 판로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. 남북화의와 협력의 상징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이번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로 재가동의 마지막 기대마저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.